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로운 대학의 미유준입니다. 1월 9일 오늘의 미익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된 주말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 와이프가 감기에 걸렸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아직 너무나 금술이 좋다 보니까 저 역시도 감기에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좀 별로인데요. 제가 혹시 방송하다 횡설수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방송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1월 9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익주시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다우전수가 2.13%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S&P500은 2.28% 상승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나스닥 지수고요. 플러스 2.56%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조들의 움직임 보시면요. TQQQ가 7.82% 하루 만에 올라갔고요. 블록이 6.61% 올라갔습니다. KLA가 플러스 6.46% 줌이 오래간만에 5.93% 상승했고요. 오픈도어 플러스 5.50 퀄컴 플러스 5.43 ASML 플러스 5.40 인바이트 플러스 4.74 테라다인 플러스 4.73 SOXX 반도체 ETF죠. 4.65%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가장 좋았습니다. 4.16% 상승했고요. 애플이 플러스 3.68 아마존이 플러스 3.56 테슬라 플러스 2.47 메타 플랫폼스 플러스 2.43 넷플릭스 플러스 1.89 구글이 플러스 1.60 마이크로소프트 1.18%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1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같은 수치나 이벤트를 보고 그 해석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12월 고용보고서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시장이 반등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12월 논밤 페이럴 고용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요.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22만 3천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는요. 20만 개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된 거죠.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따라서 최근에는 굿뉴스가 배드 뉴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11월과 비교하면 좋은 수치이긴 합니다. 11월 달에는 무려 25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문제는 실업률인데요.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3.5%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달에는 실업률이 3.6이었거든요. 따라서 11월에 비해서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진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시장인데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 시장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전달에 비해서는 그러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두 개의 헤드라인 넘버. 두 개의 헤드라인 넘버는요.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수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 수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은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타이트하라는 것은 아직도 사람이 모자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요.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상승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좀 더 오랫동안 장기간 이러한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라고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고용보고서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레이버 포스 파티시페이션 레이시라는 게 나오는데요. 전체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노동 참여율이거든요. 자 노동 참여율이 지난달 11월 달에는 62.2%에 불과했는데 62.3%로 0.1%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고용시장의 공급이 조금 더 강력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연준 의장이 지난달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요. 고용시장의 불균형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참여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뉴스는 뭐냐면 에브리지 아울리 어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 시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시간당 임금을 얘기하는데요. 0.3% 정도 올라가면서 32달러 82센트를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요. 기대치보다는 낮았다는 거죠. 따라서 아 임금의 상승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요. 지금 현재 에브리지 아울리 어닝은요. 4.6% 정도가 올라갔는데 11월 달에는 상승률이 4.8이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금 상승이 조금씩 둔화되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어렵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긍정적인 소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페이지는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CME 패드워치 툴입니다.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건지 시장의 기대치가 나와 있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의 형성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2월 1일날 FOMC 미팅이 마무리되고 나서 0.25%가 더 올라가면서 4.5에서 4.75로 기준금리가 확정될 것이라는 확률이 75.7%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4.75에서 5%까지 올라갈 확률은 24.3%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기준금리의 상승이 계속해서 둔화될 거라 이렇게 시장에서는요.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빌밀러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빌밀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빌밀러 관련된 뉴스가 많이 뜨고 있죠. 자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빌밀러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테슬라에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빌밀러가 지금 테슬라에 반대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더 샀다. 즉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공매도의 양을 늘렸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전설적인 투자자인 빌밀러가 얘기하기를 그가 계속해서 테슬라에 반대 투자를 최근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히려 오늘 그 양을 늘렸다. 금요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5대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테슬라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논리를 밀러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CNBC와 있었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자 테슬라는 지금 너무 비싼 상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나는 반대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밀러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밀러가 좋게 생각하는 주식은 제너럴 모터즈 GM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한 종목이 더 등장합니다. 밀러라는 투자자는요.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는 아마존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을 벌기가 쉬운 종목이 아마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전에 아마존의 주가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뛰어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그때 주가로 회복하는데 3년이 걸린다 해도 지금부터 3년 평균 수익률이 25%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주 손쉽게 시장의 수익률을 넘었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아마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 AWS 클라우드 비즈니스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비즈니스들 즉 광고 비즈니스라든지 배송 비즈니스 그리고 이커머스 비즈니스는 공짜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도래를 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아마존에 굉장히 좋은 줍줍 기회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빌 밀러라는 전설적인 투자자는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공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두 종목에 대한 상반기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모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마존이 테슬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종목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처음으로 주가 차트를 좀 보시면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68%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은 47% 정도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제 아마존보다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레이팅을 보시면요. 퀀트 레이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는 보유 그리고 아마존도 보유를 받고 있고요. SA 오토즈 스코어는 테슬라는 보유를 받는 반면 아마존은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주는 레이팅을 보시면 테슬라는 매수 그리고 아마존은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퀀트 스코어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퀀트 스코어가 둘 다 보유잖아요. 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다섯 가지의 팩토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테슬라는 D 그리고 아마존은 D-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죠. 하지만 아마존에 비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성장세를 보시면 테슬라는 A 그리고 아마존은 B플러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 역시 테슬라가 조금 더 뛰어납니다. 자 수익성을 보시면 테슬라 아마존 두 종목 모두 A플러스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에 나와있는 EPS의 수정치를 보시면 현재 아마존은 C, 테슬라는 C플러스로 아마존보다 테슬라가 조금 더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나와있는 모멘텀이죠. 모멘텀은 주가의 추세, 힘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아마존은 D 그리고 테슬라는 F를 받으면서 테슬라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테슬라의 퀀트 스코어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테슬라나 아마존 모두 만약에 모멘텀이 회복하게 되면요. 나머지 평가 지수는 그렇게 나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죠. 밑으로 내려와서요.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PE레이셔 TTM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측정하는데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순이익에 비해서 34배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은 지난 1년간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74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아마존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PE레이셔 4들을 보시면요. 테슬라는 30배까지 떨어지는 반면 아마존은 NM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아마존은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순이익이 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아마존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PS레이셔입니다. 지난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요. 테슬라는 4.57배를 보이는 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1.68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존이 지난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7배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마존의 수익률이 앞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아마존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6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은 10% 정도 매출의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다가오는 1년 동안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13.3%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테슬라의 매출 성장은 50%가 넘어갈 것으로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EPS의 성장을 보시면요. 테슬라는 218% 지난 1년간 EPS가 성장을 했고요. 아마존은 마이너스 56%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테슬라의 EPS는 91%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입니다. 따라서 PE레이셔뿐만 아니라 성장률까지 감안을 한다면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아마존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에서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순이익 마진은 15% 정도 되고요. 아마존은 2.25%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금 흐름 마진을 보시면 테슬라의 현금 흐름 마진은 8.75%고요. 아마존은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고요. 자 ROE도 마찬가지죠. 테슬라의 ROE는 32.2% 그리고 아마존의 ROE는 8.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펀데멘탈은요. 테슬라가 아마존에 비해서 오히려 더 튼튼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이제 추세에 있어서 주가의 힘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펀데멘탈은 아주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퀄컴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커다란 호재 하나가 보도되면서 퀄컴의 주가가 5.4%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 밍치쿠가 등장합니다. 자 이 밍치쿠라는 애널리스트는요. 애플 관련해서는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애널리스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밍치쿠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밍치쿠가 금요일 날 얘기하기를 퀄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점적인 공급업체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그러냐면 2024년 아이폰 16 시리즈까지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2022년 아이폰 14이 나왔고요. 올해 2023년 아이폰 15이 출시되겠죠. 그리고 내년 아이폰 16까지는 퀄컴이 계속해서 독점적인 공급업체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문제는 애플이 원래 내년부터는 자체적인 칩을 생산하면서 더 이상 퀄컴은 애플의 주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상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제시가 된 거죠. 자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요. 퀄컴이 만들어내는 칩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하우스 베이스밴드의 칩의 성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걱정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가장 중요한 애플 입장에서는 퀄컴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원래 이니셜 플랜 즉 초기에 갖고 있었던 계획은 뭐였냐면요. 2024년부터는 베이스밴드 칩을 애플이 직접 설계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4부터 적용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요. 아이폰 SE4의 계획이 취소가 됐다 라고 발표가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퀄컴이 계속해서 독점적인 공급업체로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아이폰 16, 2024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에 있는 아이폰 16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퀄컴의 주가를 보시면요. PE레이셔가 10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잖아요. 자 이렇게 퀄컴의 PE레이셔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가장 커다란 고객인 애플로부터의 주문이 계속 감소될 예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발표되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퀄컴의 멀티풀이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우버가 등장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우버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되면서 우버의 주가는 3.3% 급등했고요. 거기에 경쟁기업인 리프트의 주가도 5.1%나 급등한 사항입니다. 자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우버 테크놀로지 그리고 리프트의 주가가 금요일날 올라갔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법원이 등장하는데 법원에서 이번에 임금의 잠재적인 상승을 막아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뉴욕시의 택시 그리고 리무진 조합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임금의 상승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드라이브들의 임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제지해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지난달에 우버가 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 상대는 이제 뉴욕시의 택시 리무진 조합이었고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굉장히 큰 폭으로 전례가 없었던 큰 폭으로 임금 상승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합을 고소를 한 바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 우버의 소송 내용에 따르면 만약에 뉴욕의 택시 그리고 리무진 조합에서 제안한 임금 상승이 정말 발효가 되게 되면요. 한 달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무려 2100만 달러에서 2300만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러한 비용 증가를 그대로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우버 입장에서는 다행히 이번에 법원에서 우버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나타날 수 있었던 잠재적인 위험성이 제거가 되면서 우버 그리고 리프트의 주가가 큰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요. CES가 개최가 됐습니다. CES는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입니다. 소비자 전자제품 쇼, 트레이드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여기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테크 주식들의 동향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흘러나온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릴 텐데요. 투자 기관인 시티가 이번에 CES에 참여를 해서 여러 기업들의 경영진과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들의 톤을 들어보면요. 조금은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자 온 세미컨덕터 말고도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러즈. 이건 뭐냐면요. 가전제품 같은데 들어가는 굉장히 간단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의 시장도 괜찮아 보이고 산업재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데인이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데인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여러 기업들을 만나본 결과 첫 번째로요. 데이터 센터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좋지가 않다는 거죠. 조만간에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데이터 센터 쪽에 조정이 찾아올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쪽인데요. 자동차 시장 역시도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정보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시티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반도체는 조정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온 세미컨덕터는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기업에서 얘기를 하기를 경영진이 직접 얘기를 하기를 일단 2023년 같은 경우는 솔드아웃 매진이 됐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문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온 세미컨덕터는 실리콘 카바이드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전력 반도체죠. 열 효율성이 뛰어난 전력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 실리콘 카바이드의 매출은 300밀리언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늘어서 1빌리언을 찍을 것이다. 따라서 온 세미컨덕터 혼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온 세미컨덕터는 더할 나위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온 세미컨덕터는요. 펀드멘탈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현재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PE레이셔가요. 16.24배밖에 되지 않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14.8배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PEG를 보시면 TTM으로는 0.11 그리고 앞으로 포버드를 봐도요. 0.64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온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월 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 여러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바라는 바 모두 성취하는 생산적인 한 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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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